어머니와의 시간을 감사히 여기며 하루하루 지내고 있지만 어머니와의 시간을 감사히 여기며 하루하루 지내고 있지만 후회되는 지난 날들이 많습니다 순간순간 올라오는 감정을 어머니에게 퍼붓기도 하고 같이 울기도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감사함이 너무 커서 이럴 때마다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어찌하면 매순간 올라오는 후회와 불안감에 제 감정이 요동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질문을 해주신 몬스타님께 먼저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따르죠 그걸 몰라서 그 선택을 했지는 않았을 거라 여겨집니다 분명 그 많은 것들이 따를 것이다 라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서 선택을 하신 거죠 그게 대단하시고 정말 훌륭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현실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리적으로 너무 혼자서 힘들고 힘들고 어렵다면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것도 저는 또 다른 사랑의 방법이다 여겨집니다 혼자서 다 해야만이 사랑은 아니니까요 감정이 올라왔을 때 어머님에 대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면 그 감정이 오롯이 어머님에 대한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랑 뭔가 안 좋은 일로 싸웠어요 이건 부부지간의 문제겠죠 그런데 학교 갔다 오는 아이들에게 괜히 남편이랑 싸운 그 안 좋은 감정을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이인데도 그 감정이 아이들한테 그냥 갑자기 툭 하고 나갈 때가 있어요 싸우기는 남편이랑 싸웠는데 괜히 정말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그 감정이 불쑥하고 튀어나오면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아이들에게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기 마련인 것처럼 어머님에 대한 감정이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 오롯이 그것이 그냥 어머님에 대한 감정뿐이라면 미안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그 감정이 딱 그분 때문이라면 그런데 그 감정의 표현 속에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어머님에 대한 것도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것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 들은 정보가 또 마음에 불편하게 가지고 있다가 바로 앞에 있는 어머님한테 또 쏟아 부을 때도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한 것도 사랑을 구성하는 요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 정직하게 어머니께서 인지를 하든 못하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정직하게 자신이 화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아쉬움도 후회도 남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보살필 수 있을 겁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으로 선택한 지금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는 지금 중간중간 감정이 올라오고 또 그것을 또 거칠게 또 본의 아니게 어머니에게 표현하셨다면 반드시 꼭 그날이 가기 전에 죄송하다고 정직하게 꼭 말씀을 드리세요 그러면 그 아픔과 불편함과 아쉬움이 쌓이지 않고요 내일도 또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어머니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끝까지 어머니에게 사랑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정직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